안녕하세요. 노동법 읽어주는 노동자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추승진 상담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요. 이제 좀 겨울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는 문제 때문에 노동 현장들도 고민들이 좀 많이 커질 것 같은데 요즘 추세가 일하는 곳에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더라. 저희도 사실 이 점을 계속 주목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확산되던 초창기에도 이 문제를 조금 정부의 대책 방향이 틀렸다라고 저희가 계속 지적한 지점이 있는데 사실 일하는 현장이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상시적으로 계속 모이는 곳이라서 이 일하는 현장을 잡지 못하면 전염병이라고는 코로나19를 막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다른 거에 방역이 시스템이 구비된다고 하더라도 일하는 현장이 구비되는 게 방역 시스템이 구비되는 게 우선인데 지금이라도 정부가 그런 어떤 일하는 현장에서 실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검사도 하고 바로바로 격리하고 방역될 수 있는 그런 일하는 곳에 그런 시스템을 구비하는 데에 대한 초점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시스템을 빨리 만들어야 이제 본질적인 방역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안 그래도 한국이 산업재 사망률 1위 국가인데 코로나19 방역 대책에서도 제일 허술한 게 좀 안타까운데요. 그럼 오늘 사연 한번 읽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방송에 보복성 인사 발령에 대한 내용을 봤습니다. 저도 보복성 징계 해고를 당해서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조업 생산직 일을 했는데 최근에 불량이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민했는데 사실 기계가 오래되어서 고장이 잘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반장은 자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탓하면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사장님한테 혼이 많이 났을 거라 이해는 합니다만 갈수록 사람들을 구박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반장님 기계가 너무 고장이 잘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고치면 사람 탓만 한다고 해서 물건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반장님이 사장님한테 건의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더니 반장은 오히려 일 못하는 게 기계 탓 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결국에는 서로 욕하면서 주먹질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2주 뒤에 회사에서 저한테 징계 해고를 한다고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유는 상사에 대한 폭행과 위기 질서 문란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말이 주먹질이지 반장이 먼저 저를 찾고 서로 한두 대 주고받았습니다. 물론 둘 다 병원에 가지도 않을 정도로 격리한 다툼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만 징계 해고를 한다고 하네요. 반장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저번 방송에 이어서 오늘도 약간 부당한 인사권에 대한 문의인데요. 상사와의 다툼 폭행에 의한 해고인데 주먹은 상사가 먼저 휘둘렀고 아랫사람만 해고를 당했는데요. 결국 회사에서는 윗사람한테 되들었다고 해고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해고당할 정도의 사건이 되나 싶네요.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 우리 피디님도 방송 계속 하니까 이제 사연만 들어도 일단 대충 어떤 문제인지는 아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폭행사건이라도 이게 이번 사연이 해고를 당할 정도의 사건은 좀 아닌 것 같죠. 하나하나 일단은 짚어볼 텐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이분은 아직 만약 해고당하신 지 3개월이 안 되셨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 사업장이 5인 이상이시면 바로 구제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부당해고로 100% 판정 납니다. 이 정도 사건은 사실 심할서? 아니면 크게 봐도 감봉 정도 징계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해고는 사실 굉장히 과중한 징계예요. 이게 노동자의 생존권을 쥐고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존권을 박탈하는 문제가 되는 해고 이건 회사라도 아무리 회사라도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회사는 제가 보기에 비례 원칙을 좀 위반했어요. 소위 말해서 해고가 안 될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해고까지 갔다는 그런 비례 원칙을 위반한 것 같고 같이 싸운 반장을 징계하지도 않았어요. 상사라는 이유만으로. 이걸 본다면 형평성 문제 사실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부당해고로 판정이 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회사에서 징계 재량권을 좀 심하게 남용하셨어요. 비례 원칙이나 형평성 이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해고라는 회사에서 노동자를 징계하거나 해고하거나 이런 걸 할 때는 일단 사회에서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이게 통역이 되는 사회 통념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회 누구라도 봤을 때야 고개 끄덕거릴 수 있는 그런 징계를 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이 징계의 종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얼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이냐. 이걸 본다는 거죠. 사실 징계의 종류라고 본다면 주의, 심할서, 경의서, 감봉, 전직, 배치전환, 정직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해고까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징계 종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징계 종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법률적 요구는 양정이라고 얘기해요. 정도, 양의 정도라고 해서 징계의 양의 정도가 그 사유에 대해서 적법한가 적당한가를 보는 겁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서 일단은 얘기 드리면 일단은 비례성과 형평성은 이 판례들이 쭉 나오면서 법리가 좀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좀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판례들을 보면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례의 원칙 윗부분을 보시면 징계 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균형을 이는 과중한 징계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 그래서 위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형평성의 원칙은 기존의 회사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 기준에 어긋나서 공평을 잃은 징계 처분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 이거는 위법이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본다면 회사 맘대로 누군 징계하고 누군 징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면 이거는 다 같이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도 노무사나 변호사들이 조언을 받아서 징계를 좀 할 건데 왜 굳이 해고까지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징계 해고를 시켰을까요? 일단은 문제의 핵심을 어느 정도는 잘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약간 그래 보이는 지점이 있는데 특히 반장을 징계하지 않고 그러니까 회사가 기계적 결함을 얘기한 노동자만 징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의도가 안목적으로 어떤 기계의 문제를 얘기를 하면 해고 당할 수 있으니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을 이제 전체 직원들에게 일종의 경고를 보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회사가 이제 생산직원을 해고한 거는 의도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해고까지 될 사항 아닌데 해고를 했다. 그럼 노동자는 생존권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회사 입장에서는 이 폭행 사건을 더 부각하는 게 좋은 거예요. 더 부각해서 그런 생존의 생계에 연연하게 만들고 그게 이제 본질적인 불량 문제에서 이 시각 자체를 바꾸게 되는. 그러면서 노동자들은 이런 문제를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일종의 한계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고 이 문제를 덮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제야 좀 회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징계한지 좀 알겠는데요. 한 개월 내에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무조건 복직이 좀 되는 건가요? 뭐 저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사실 뭐 좀 더 살펴볼 문제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사연을 보면 징계 정도가 해고까지 간 건 너무했다. 이거 외에도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냐. 이런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방송 초창기에 해고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해고나 징계 이런 것들은 회사가 함부로 알 수 없고 이게 근로기준법 23조에 보면 적혀있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정당한 이유 없이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판례를 통해서 이제 법리가 마련된 게 해고나 징계를 하려면 그 어떤 사유나 절차나 정도 아까 양정이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운, 사유 절차 양정 이거에 하나라도 정당하지 못하면 부당해고, 부당징계가 된다는 거예요. 날벼락 같은 해고통지, 우리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때 고려할 세 가지, 이 제목으로 방송에 올라간 게 있습니다. 유튜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연 주신 분의 상황에 유추해서 한번 본다면 일단은 사유적인 부분은 징계가 가능하긴 합니다. 해고는 아니더라도 징계는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폭행이니까 업무상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쌍방 폭행이지만 하여튼 징계가 가능하는 얘기는 폭행 자체는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가 징계를 주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아까 양정 정도에 있어서는 살펴볼 수 있고 그 측면에서는 부당해고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정당한 과정을 거쳤는지 이 부분에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전의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회사에서도 2주 전에 해고 통보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서면으로 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건가요? 뭐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 못한 지점이긴 한데 물론 맞습니다.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해야 돼요. 근로기준법 27조인가 보면 해고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절차상 위반의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화면을 보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회사 내에 만약에 징계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한번 보시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 부당징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지켰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던 해고 통보, 결과 통보 이런 부분을 적법하게 하지 않았으면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도 하고 부당해고, 부당징계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회사 내에 징계 규정이 없으면 그것도 어떻게 되나요? 보통은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취업 규칙을 의무적으로 마련을 해서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이 노동부에 신고 안 하면 과태료 5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취업 규칙 내용에 보면 징계 과정이나 절차 이런 거 대부분 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없다면 없다 하더라도 보통은 통상 그 회사에서 징계라는 부분이 있어 왔던 전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전력에 비해서 이 해고가 적법한지 그런 통상 있어 왔던 과정, 이걸 관행이라고 해요. 규정상으로 없다 하더라도 관행으로 굳어져 있는 그 과정을 거쳤는지 이걸 보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서 얘기 드린 대로 5인 이상 사업장만 이런 징계와 관련된 구제 신청이 좀 가능하니까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회사의 징계 재량권이 왕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크긴 합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께서 좀 무사히 복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고제 신청을 하실 수 있겠죠? 뭐 하실 수 있을 건데요. 못 하실 것 같으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려도 되고 아니면 최근에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부산시의 노동권익센터 여기 방문하셔도 아마 충분하게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저 이 밑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방송 나간 뒤에도 저희 부산탐구생활 유튜브에 방송도 올라오니까요. 거기에 댓글 달아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노동자의 권리는 노동자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 부산탐구생활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